그 제가 팬싸운전에 사인은 한 두 장? 종이 꽉 차게 진짜 40개 넘게 진짜 많이 그려서 왔거든요 근데 하면서 사인이 자꾸 흔들어진 것 같고 좀 더 예쁘게 못한 것 같아서 진짜 아쉽고 다음에는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해볼게요 여러분 어 근데 저도 진짜 처음이라가지고 어 뭐라 해야 되지? 말을 좀 더 더 많이 하고 싶고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는데 진짜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고요 아쉽지만 그만두는 처음이라서 진짜 너무 뜻깊고 재밌었던 팬싸인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음에는 기약한 노래 박찬 당연하자 연장! 아이고 야 씨 기약한 노래 배우고 싶다 어 진짜 저 소리만 쓸 수 있어요 제가 수빈이한테 레슨 받기로 했거든요 아니에요 경상도 연기 오디션을 보면 떨어졌어 제가 수빈이가 제 1일 연기 선생님이 들어주는 건가요? 아닙니다 다음은 채연이 언니 따라할 수 있어? 알자 알자 아 아 아 아 아